밤이 되면은 밤의 여신처럼 밤의 왕처럼 밤의 왕이요? 우리 이세씨는 잘 맞춰주는 사람은? 이세씨는 계작처럼 잘 뜨는 사람은 성향이기 때문에 잘 맞잖아요 궁합이면 정말 그 궁합만인가요? 아니면 세 글자로 되는 궁합도 맞지나요? 세 글자가 뭐야? 세 글자? 세 글자가 뭐예요? 아 소쿠라 그런 것도 혹시 나오나? 아 소쿠라 원래 궁합적인 게 서로가 없는 게 상대를 갖고 있거나 그거를 보좌하거나 그걸 다 쳐주면 그게 궁합이 제일 맞는 거군요 알았죠? 그러면 오빠 차라리 할 거 없으면 맥주를 한 잔 먹고 태워주는 거 어때요? 맥주 한 잔 그래그래 안녕하세요 저희 두 명이요 저 두 명이요 지금 다른 거 좀 만드세요 네 저 머리 잡아줘 보자 오빠 저... 아니 저 한 건 맞는데 저 머리 만져보려고? 한 잔 크기 왜 이렇게 나와? 만두 간노 오빠도 한 번 할래요? 난 그런 거 안 써 만두 간노 나 근데 저 진짜로... 뭐였지? 이렇게 술 먹고 너무... 칠했지? 아니 그게 안... 벌써... 벌써 온 거 같은데? 어 너무 떨린다 떨린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놀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는데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 슬아 자꾸 매겨주고 닦구만 슬아 슬아 좀 그러지마 오빠 뭐야 한단 말이야 또 정말 자꾸 매겨주고 자꾸 자꾸 콕 짠구 매겨주고 아 또 왜그래 아니야 아니야 이제 더 잘해야지 저는 진짜 오빠가 언제든지 불러주면 오빠 방송 나올 거 같아요 음 오빠 이거 유튜브로 쓸 거예요? 유튜브가 하나 뽑아주세요 유튜브가 하나 뽑아주세요 소세지로 하는 거 어때요? 소세지는 너무 크고 자극적이야 보일 수도 있고 전자튀김이 낫지 아 그럴게 그러면 아 제가 가요? 오빠가 가요? 내가 갈게 아 그래 같이 갈까요?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방역있죠? 방역있어요 아 너무 덥네요 여러분 감칠맛 나네 시발 아니 아빠라 아 가니까 깨지다 아니 숨소리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왜 나 깍깍깍 이리와, 배송아 너무 추워 나도 추워 따뜻하지? 응, 좋다 좋다 아, 내 건 조금 타야지 음... 넌 맘이 난 조금 잠깐만 잠깐만 수량 572살이 치잖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거 방송 안 할래 이것저것 빼고 그렇게 하면 오빠 요즘 게임 방송하는데? 근데 캐릭터 화려 있어 아 진짜? 올해는 다시 대상 받아야지 오빠 대상 받으면 꽃다발 진심 사서 어... 간다 알잖아? 응 후보에 있으면 진짜 후보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아니... 난 그거 싫어 아니, 그건 안 돼 넌... 좋아하긴 하네 당연히 달래? 오케이 응 나 먼저 할게 그래, 너 나 좋아하지 3 2 1 먹어 너 방송 없이 나 보고 싶지 아, 그윽한 표정 방송 봤어? 어? 당황나지? 아, 잠깐 한 잔 마시고 하자 한 잔으로 괜찮을까? 한 잔 마시고 반잔 자, 질문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송 끄고 그냥 둘이 한 잔 먹고 싶지 다행히 나지 그거 네 마음이지 다행히 나지 으하하하 그럼 아까 포테이토 키갈 하고 싶었지 난 모든 걸 말해주지 말아야겠어 여우다, 여우야 어? 내가 딱 말할게 난 나름의 여우가 좋아 넌 뭔데? 울프 넌 귀요미 힝 레이사야 왜 이렇게 오늘 이쁘냐? 나 오늘 못생긴 거야 못생긴 거야? 응 근데 좀 느낌이 오더라 응 여러분들 나 알지 나 술이 좀 먹으면 나는 앞에 안 가리고 어 나하고 싶어 싹 다 말해 나는 근데 싹 한 개 방송 동안 정말 박대편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빠랑 오빠랑의 인연도 중요하듯이 방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아니 조회해 봐 아니 난 넌 좋아 좀 술을 먹었으려는데 네 니가 좋아 내 마음 받아줘 저거 정말 좋죠 아 우리 만나니까 응 아 진짜로 나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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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어 나 하고 싶은데 방송하는 사람이야 사귀는 거는 좀 빠르고 사적으로 한 두세 번 볼 수 있죠? 사적으로 두세 번이요? 응 오빠 오빠 방터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처음이야 7년 동안 거짓말하지 마요 물어봐 진짜 처음이야 7년 동안 나 다 비밀로 했어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빠가 말해먹자 이거 아 공개지 어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사투고 하면 뼈박 대지 이제 네가 받아주면 너 아직 안 받아주면 돼 아 아 아 아 아 뭐 선일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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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까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았던거죠? 어 아 아 아 아 어이구 어이구 가지가지한다 인사 없어서 인사 한번 할게요 우리 새아님 팬분들 오늘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 만나요 동생들 하나 왔죠 새아오빠 아 제가 마무리대로 뭔데? 마무리사 여보 뭐고 꺼져 꺼져요 오 이게 이거는 그냥 원래 카메라 안 돼 뭉카라 봐? 근데 그럴 때 알았어 남편 미꾸라니까? 시바새끼야 배같은새끼야 아 이거 나오지